자 많은 우리들은 야외로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화창한 날들을 고대한다 그러면 look for to 쓰면 되겠죠 그죠? 그 다음에 화창한 날 sunny days 그러니까 고대하다가 동사 화창한 날이 목적어 그 다음에 야외로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자 그런데 when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? when을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데 이거를 왼절로 아 관계 부사절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? 그러면 여행을 즐기다 즐길 수 있는 can 들어가면 되겠고 동사 여행 야외로니까 to 전체 다 쓰면 되겠네 to the countryside 자 그러니까 many of us look forward to sunny days 자 when 그 다음에 can enjoy 동사 trips a trip 하면 되겠네요 to the countryside 자 이렇게 쓰면 무언가 비죠 뭐가 비였어요? 어 이거는 관계 부사절이어서 뒤에가 완전해야 되잖아 주어가 없어요 여기에 위를 집어 넣어줘야지 아가구 아 씨 아 아